자 경기 들어갑니다 문과 해피의 세번째 경기의 맵은 어텀 리브즈구요 자 첫번째 맵과 두번째 맵 세번째 맵까지 진행이 되어있는데 자 맵이 어텀 리브즈가 됐던 얘기는 장비호 선수가 테라스가 아니고 터틀락 노더나일 어 라스트리 퓨즈를 끈거구요 이제 에피 선수가 컨시딜 테레나스 아마존야를 끈거겠죠 자 장비호 선수가 이제 키퍼 와 오늘 아이템 미쳤는데요 지금 오늘 이긴 게임들은 다 아이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장비호 선수가 오늘 확실히 아이템이 좋은 게임들은 어떻게 굴려나가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컬러풀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에코아엘에서도 아이템이 상대적 우위에 있을 때 흥템포씩 빠르게 움직여서 자원차에 벌리는 모습 보여줬고 아마존안은 오랜만에 보는 슈레더 러쉬로 게임을 끝내버렸구요 타이더헌터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자 아이템도 뭐 써클릭도 나오고 진흥망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 어 이거 이거 평생 재다가 뭐 아무것도 못 낼 수 있었는데 자 엠신공을 하긴 했는데 지금 키퍼가 마나가 넘쳐나거든요 이거 엠신공의 게임을 패자조로 보내는 엠신공일 수 있습니다 피금전으로 보내는 그쵸 이거 터졌는데요 게임 갔는데요 자 그래도 이 구호를 안갔습니다 자 꼼꼼하게 정찰하고 있는 해피 에콜라이트 자 멀티 짓는데 이걸 보는 타이밍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보였을거에요 이 정도면 확실히 어디다 짓는지 꼼꼼하게 보죠 한쪽 어차피 짓을 곳은 뻔하다 에콜라이트가 이쪽 보고 이쪽은 해골이 보고 양쪽을 다 체크합니다 자 보자마자 뛰어가는데 사실 이걸로 견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 키퍼가 아이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 마귀로브 돌고 있는거거든요 자 견제 힘들죠 이거 텔포사 갖고 가는건데 텔포사 갖고 간다고 견제가 될까요 싶거든요 지금 다 피 빠지는거에요 자 길 안쪽 많아서 또 이득보구요 자 계속해서 이득을 어느정도 가져가고 있는 장기호 선수 결국 나이트 헬프가 지금 이기는 방법 그림은 최근에 보여줬던 결과들로는 전부다 키퍼 데몬의 이제 페어리드래곤 많이 좀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빌드가 되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도 좀 봐야되요 자 지금 장기호 선수가 그려 나가는 그림 우와 또 지는 책 너무 기분 좋은 상황 이거 어차피 안 깨지니까 어차피 안 깨져요 어어 이거 디토 디토 두개 다 못한건 좀 실수죠 자 윈드 두개 잘 올라가구요 자 워 옆에서 묶어준거 너무 좋아요 이러면 워한테 두개 더 맞아가니까 피가 더 많이 까일 수 밖에 없죠 자 약간 위습 두개가 죽는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뭐 크게 장기호 선수가 손해본건 아니에요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다 정도 블레싱업도 잘 눌러놨구요 아쳐도 중간에 잘린 적이 없다 보니까 아이템 안좋죠 여기서도 아까 푸탱링이 나왔던거 같은데 해피는 아이템이 좀 안좋습니다 푸탱링이 두개 나온건가요? 왜냐면은 여기서 서클릿 하나 샀을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놓쳐가지고 푸탱링 푸탱링 나와서 팔고 이거 하나 산건가? 좀 다시 한번 보던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코일이 날라올 때 흡수 디토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디토를 그냥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좀 근거리 코일이 아니어서 포탱링 깨워있어 ju Polter 이렇게 먹 bons freedom 이거 이것도 살려가면 좋겠지만 하나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는 괜찮습니다 5 히포라이더에도 충분해요 자 IP 약간 최종전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또 좋은 아이템이 일루전하던데 이런날 또 잘 떠주거든요 아 감시의 소음을 이것도 뭐 근데 일루전 다음으로는 좋죠 왜냐면은 상대가 후반에 핀데드 이제 버로우 업까지 한다고 가정했을때 버로우를 좀 무력화시켜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위습이 없잖아요 리빌 대신 뭐 더스트를 안사도 된다는 그런게 있구요 지금 해피 아이템을 보면은 그냥 깡통입니다 깡통 비어있어요 지금 너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언데드 필수 아이템도 못사왔습니다 상금 마나 물량 상금 마나 물량 자 입포라이더 5기 그쵸 이건 또 맵이 구맵이다보니까 이거 그냥 묶어서 잡으면 그냥 빨리 잡는다 오 안 묶어도 길이 잘 막혀가지고 길막 좋았습니다 와 히포라이더의 페어리 디레곤 빌드인데 아이템이 플룻 이제 데몬 생존템만 신경쓰면 되요 지금 데몬이 다 좋은데 너무 몸이 없어요 몸만 좀 어떻게 해 힐포라던지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이템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 자 여기서는 윤회의 십자가 사실 만화스톤 같은 아이템을 좀 더 원하긴 하거든요 만화스톤이나 아니면은 윈드완드 지금은 윈드완드의 값어치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라이워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웅을 날려놓고 플레이하는 게 좀 더 좋거든요 저거 뭐 사나요? 뭐 버서커? 버서커 글쎄요 버서커 코일 맞지 않거든요 자 들어간다면 지금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오우 튀겨나가서 MC공이 안됐어요 나이템이프는 병력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물론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드 역시 병력이 많아지고 강해지겠습니다만 오우 대마파 하나 있네요 그래도 자 인구수 56 자 56이 다 나오기만 하면은 56 대 60은 할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56 아 실패했어요 장전수 이거 약간 자 페리 드래곤부터 먼저 점사 자 원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포 라이더부터 점사해가지고 히포 라이더를 다 떨구면은 라이트 히프가 힘이 쭉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교전이 지금 이 아이템인데 아 지금 왜 해피가 이기는 것 같죠? 왜? 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해피가 괜찮아 보입니다 다 떨궜고요 인구 40대까지 급감 물론 언데드도 이게 지금 상대가 알케미스트였다 나이트 히프가 알케미스트면 또 느낌이 다른데 이거 팔려는 거죠 돈 없으니까 포탈 사나요? 안전하게? 힐스 데몬헌터이기 때문에 아직 뒤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저 언데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깡통이에요 깡통 아이템이 없어요 연구템이 근데 나이트 히프는 지금 아이템 너무 좋거든요 공업까지 이제 공업 위주로 더 찍어주면은 업그레이드에 또 같이 잘 맞아주는 거죠 자 이 워도 든든하게 시간 끌어주는 역할을 해줬고요 자 병력 투자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구월 숫자가 나무 한기 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나무 관리 안되고 있거든요 저 코일 만화가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큽니다 확실히 크죠 확실히 확실히 이게 아프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일 쿨 되니까 그냥 아낌없이 그냥 한번 썼고요 자 힐스 한 장인데 여기다 쓰기 좀 아까워보기도 한데 힐스 그냥 쓰면서 버텨요 이게 이래서 리치가 아이템이 좋은 게임이었으면은 리치가 평타로 그냥 다 죽이거든요 여기서 프리딜 넣으면서 리치가 지금 깡통이다 보니까 뭘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밤이기 때문에 장제호선생에게 또 시간 벌면서 또 어느 정도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고요 충분히 자 핀드 하나 잘 빼놓긴 했는데 이 핀드는 결국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이트 헬프 입장에서 진짜 지면은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자 옵씨부터 옵씨부터 치는 거 좋아요 옵씨가 결국 언데드의 지속력을 이제 있게 만들어주는 유닛이기 때문에 옵씨부터 두 개 딱딱 터쳐줬고요 굉장히 좋죠 자 5,4레벨 이거 언올리 3스킬 찍어야 돼 코일 3스킬 언올리 3스킬이 좋지 않을까 해서 도망가는데 마나가 안 들거든요 언올리는 어차피 코일 찍어봐야 코일을 못 쓰는데 오오 비켜주고요 야 뭔가 운전하는 느낌이었어요 기막다 쓱 비켜주고 자 하나씩 묶으면서 가면서 또 떨구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잘 끌고 왔거든요 근데 장지원 선수도 조금 병력이 흘려지긴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인구소를 보면은 아까 40대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50을 맞췄잖아요 이 멀트로부터 멀어지게 할수록 이건 상황이 괜찮은 거예요 자 만화 포션 두 개 줬습니다 결국은 이게 시간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장지원 선수가 지금 패드 하나씩 죽은 거는 아픈 상황은 아니고요 자 이러면서 결국 다음 선택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나요 지금 장지원 선수 지금 움직임이 뒤를 밟아주는 플레이 너무 좋아요 지금 밤시야 이용해가지고 완전 놓치게 만들었거든요 슬퍼 빨리 가야 됩니다 합류해야 돼요 자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이 찰나의 타이밍 때문에 못 당겨질 수 있는 건데 자 뒤에서 들어온 거 너무 좋았고요 자 여기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화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만화 포션 먹고 골 줬는데 한 번 주면 끝이에요 깡통됩니다 그냥 이게 키퍼데몬 페어리드래곤 빌드에 이게 좋은 점이거든요 확실히 옵시만 계속해서 노려주면서 지속력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인극차이 또 역전됐고요 확실히 결국 멀티를 못 깨니까 그 타이밍 이후에 언제가 힘이 빠지죠 지지 자 이렇게 되면서 장지원 선수가 조 1위 진출하면서 내일 있을 4강에서는 120 선수를 만나게 되겠습니다